자 우리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2016년 우리 가정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에는 우리 자녀를 우리는 언약으로 또 축복해야 되겠죠 우리 이기는 자 우리 귀한 아가 이름 넣어서 우리 다같이 우리 언약으로 자녀 축복합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 예원이는 하나님 성전에 본단 건축의 기둥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기둥은요 솔로몬이 솔로몬 왕 시절에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보도로 아름답고 큰 기둥 두 개를 세워서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월이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능력 주셔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아가들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둥과 같이 쓰시겠다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생의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우리 아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아가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평생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응답을 받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지 우리가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형아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의 쓰임 받도록 축복으로 양육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꼭 담으시는 우리 태형아부 모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요 첫 번째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바울이 대자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당시 대자로니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고 또 다른 이단 사상들의 소문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 편지를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꼭 붙잡으라고 건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자로니카 전서 5장 12절 15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귀히 여기면서 게으른 자를 건면하고 약한 자는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힘을 주면서 사람을 대할 때에 오래 참으며 선을 따르라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단 사상이 막 흔들어도 결국은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데 교회가 든든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힘을 주고 도와주면서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복음봉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분이시죠 영인 영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바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한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록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하였죠 그런데 이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가진 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께 직접 개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의 말씀에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사여서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담겨져 있고 또한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짝이 잘 이루어져서 사실은 구약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신약의 짝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만큼 기록된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내 자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은요 하나님이 똑같이 진흙으로 만들었지만 인간도 진흙으로 창조하시고 동물도 진흙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반드시 인생이 황폐화되어지고요 영적인 존재가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반드시 그 인생은요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 자녀 인생의 중요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태중에 있는 귀한 태아도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진 이 아이도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상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난은 먹을 것이 없어서 꼭 내가 금방 가난해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점점점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면 근원적인 복을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네가 싸우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테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벌했느냐 바로 애굽의 왕 바로왕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해치려고 했다고 하나님은 바로왕의 그 가문을 벌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근원적인 복을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닉네임을 얻을 만큼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아와 우리 포만의 귀한 자녀들 말씀을 부지런히 먹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우리는 그런 랩런트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핵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의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소가 성경 66권의 핵심이요 결론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소의 이 말씀은 신약을 읽든지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읽든지 그 어디를 우리가 대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리소 되신 이 복음이 언제나 묵상이 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 폼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여서 이 복음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구약 성경 1독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미션으로 드렸습니다 하루 3장 성경을 읽는 것이 때때로는 힘들 수도 있죠 한 번 놓치면 그 다음 날 6장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자녀 생에 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를 통하여서 어린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가 늘 영적인 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서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계 6장 4절 9절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먹이고 일어날 때도 먹이고 누울 때도 먹이고 그리고 목욕을 할 때도 이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각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깊이 새겨져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세계보고마의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그런 랩넌트를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보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 아가들이 엄마 품 안에서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 찬양 한 번 해봅니다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장난감 아니에요 좋은 죄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좋은 죄 아니에요 맞춤 과자 아니에요 사랑스러워 나가는 사랑스러워 나가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아빠 엄마가 전하는 하나님 사랑 원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다시 한 번 해봅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장난감 아니에요 좋은 죄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좋은 책 아니에요 좋은 책 아니에요 만천과자 아니에요 사랑스러워 나가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아빠 엄마가 전하는지 아빠 엄마가 전하는지 하나님 사랑 원해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해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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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맞지만 이런 삶이 잘 안 되어지죠 눈앞에 닥쳐있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기뻐하기보다는 우리는요 낙심할 때가 많고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또 우리는요 힘들다고 우리는 괴로워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보다는요 불평이 더 나오고 기쁨보다는 늘 우리는 힘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면 절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또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22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죠 성령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라는 것은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한 번 오신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표현을 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우리는 엄마 아빠의 그 씨로 인하여서 잉태의 순간부터 우리는 상세기 3장이라는 그런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언제나 두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함께 공존하면서 싸운다고 하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이 성령의 그 힘이 육체의 그 욕심과 그 힘이 더 강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성령이 약화되어 내가 육체의 소욕이 더 힘이 강해서 육신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추운데 오늘 그냥 예배 가지 말지 뭐 예배를 갈까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예 그냥 본당 예배만 그냥 잠깐 갔다가 그냥 빨리 집에 가지 뭐 태형화부 예배는 그냥 다음에 가고 늘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늘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서 늘 두 마음이 싸운다는 것을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을 품에 안고요 특히 우리 아빠들은 이 자리에 오신 아빠들은요 정말 트리플 A급 아빠들이십니다 왜냐 여자들은 좀 이렇게 앉아있는 문화가 좀 이렇게 익숙한데 사실은 남자들은 이렇게 바닥에 오랜 동안 앉아있는 문화가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그 태아 시간표 영화 시간표 속에서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두 마음이 공존을 하지만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자녀를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그런 랩너트로 양육할 것인가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토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성령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요 그대로 두고 계시죠 때때로는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이길수록 성령의 사람은요 마음 한켠에 불편한 것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몇 주 교회를 안 갔더니 뭔가 내 안에 불편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게 되죠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래 예배 가야지 하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아와 영아를 둔 우리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뜻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뜻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기를 안고 기뻐하면요 우리 아가들은 기쁨을 배우게 됩니다 아가를 품에 안고 늘 부부가 다툼다 우리 아이들은요 불안감과 상처를 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기뻐하면 아이는 기쁨을 배우고 엄마가 가정에서 기도를 하면 아이는 기도를 배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 아이들은 하라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 이 교육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우리 아가들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웃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한 주간 사시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 아가들에게 많이 보여주셨나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지적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그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이런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여주셨나요 우리 아이들은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님들의 그 뒷모습에서 나오는 인격 속에서 묻어나오는 많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보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긴장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한 몇 주가 좀 됐죠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11살짜리가 여러분들도 정말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11살짜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슈퍼에 가서 빵을 훔쳐 먹다가 주인한테 발각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2년 동안 가정 안에서 감금되었다가 탈출한 아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 아이를 학대하고 감금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친아버지였죠 너무나도 경악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해 조사를 했는데 아동학대 중에 87%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 부모가 학대하고 싶어서 학대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마 그 부모도 어린 시절 학대받은 경험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시작이 중요하고 가정 안에서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고 단순히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열매로 자녀를 우리가 양육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우리가 붙잡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면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태해서부터 품에 안고 우리 귀한 자녀들은 부모가 전달하는 언약의 말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한마디도 이 아이에게 영적인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절로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부모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셨듯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이삭에게 전달하였고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아들 야곱에게 전달하였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인마누엘의 언약이 그 아들 요셉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태하 시간표 영하 시간표는 가장 무능한 시간표예요 가장 가능성이 많은 시간표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세계보금화의 축복의 대열에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여 반드시 기둥처럼 쓰임받도록 양육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정에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세계보금화의 대열에 하나님의 성전에 두 기둥으로 쓰임받을 귀한 랩런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 나이다 고맙습니다 Кто